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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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기야! 안 돼! 달성!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마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권참우 선수입니다! 안녕하세요 뭐 이제 뭐 잘 지내셨습니까? 네네 저 형 안 보고 싶었어? 은퇴하시고 축구계 사실 안 돌아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때요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내가 좀 더 훨씬 낫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? 기훈형 연기운소스 봐주는듯한 그런게 뭔 소리 아니야? 제가 아무래도 아 같은 친구군요 저희도 동글동글 같이 했잖아요 또 우리 또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유럽 보냈습니다 왔습니다 아 저의 실패상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? 네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 박대왕 골키퍼 우리 무조건 이길 수 있죠? 무조건 이깁니다 오늘 아 본인이 예상하는 몇 번 정도 원형을 제킬 각오를 하고 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다섯 번 정도는 제가 이기지 않을까 아 역시 형도 사실 그렇게 좀 예상은 해 진짜 제가 오늘 박대왕 골키퍼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? 저희 이제 영원한 파트넘입니다 2대1 아닌가요? 이건 너무 시청자분들께서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각을 최대한 죽여보겠습니다 막아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죽여보겠습니다 죽여보겠습니다 죽여요 아니 혹시 두 분이 나이 차이가 형이요 아 형이가 선배구나 제가요? 제가 해설을 하다가 꼬대기 혼난 적 있거든요 사실 막내잖아요 어린 선수고 다 위에 또 선배들이 더 많고 선후배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네 가끔 있습니다 아 그렇지 냉정하게 지금은 있었어야지 네 지금은 있었어야지 아 아 각을 죽여보니까 아 약간 기분 나쁘게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 1대1 컨텐츠 지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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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가야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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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 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찾았esus 이거 파울 아닌가요? 트러베팅 슬슬을 강하게 달아줘야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나가 나가. 오하하하하하 아 원영. 고기와 밥만 먹었다. 지금 못 따라가는 건 거의 처음인데? 어디 가야지? 조용히 해! 가야 돼! 가야 돼! 가야 돼! 거기다! 가야 돼! 와우! 와우! 가야 돼! 거기다! 가야 돼! 와우! 와우! 가! 온 형 제가 한 번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이 손 떨로 해야 돼 온 형 저 말해줘요 저 지금 조용히 해! 됐어 붙여봐! 됐어 붙여봐! 됐어 붙여봐! 아악! 와우! 와우! 자 저 한 번도 쉬었다고 합니까? 네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큰일 나긴 해 너무 잘 들려요 답변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야 형 형 마시는건데 저 마세요? 닥터에서 마는건데 단백질 좀 많이 먹으니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내부 하는거 아니야? 너 이색이 구멍탕 신고 올릴 때 한번 다 알아 봤어 애 만 안 해 여태여! 하하하핳 화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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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체력적으로 소비된 적 처음이다.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? 진짜 좋아? 그렇게 이제 할배를 힘들게 해 놓고 이 성적이 있었나요?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. 오케이 오케이! 수고하셨습니다! 예스! 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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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!! 워우워!! 워우!! 워우!!! liche 사랑 variable 회복 야 뭐 막아야지 일부러, 어? 일부러 골 먹냐? 제한테 할 수 있겠다. 라운드 승강했습니다.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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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!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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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플란 중 수강 수플란 수플란 가야해! 가야해! 제도전 가능한가요? 언제든지 간다. 네 다 해주세요.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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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행복해! 네 와 참 나! 권짱은 이겼다! 와우! 와우! 아 내가 이 모습은 못 보게 해주려고 오늘 자기야 고생했어 야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시죠? 아 뭐 일단 피딘 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놨어요. 다음에 또 뵈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오늘 피딘의 대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대안이가 또 잘해줬으면 오게티 역할을 좀 해주세요. 아 그러니까 셌지. 그전에 너무 먹었어요.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. 저의 좀 어땠는지 솔직히 뭐 사랑하게 이 정도로 힘든 상대할지 모르고 아 진짜 솔직히 네 솔직히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선수 수업보다 수비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다시 선수기 삽니다. 아 이제 다 선수기 삽니다. 돌아온 이유가 수비를 연구하고 다시 선수로 가야겠다. 앞으로 이게 쉽게 나오지 않을까? 아 진짜로? 혹시라도 저랑 상대할 만한 선수 추천해주시는 선수 있어요? 권팡훈이라고 권팡훈 다시 돌아오시나요? 자 그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. 약속을 권창훈 선수가 유럽의 소속팀에 복귀해서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? 가시죠. 진짜 가시죠? 첫 골 넣었을 때 가야돼 세러문이 한번 가야돼. 깔끔하게 두 번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? 아 오케이 여러분들 약속했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후배로서도 너무 또 리스펙트하는 창훈이랑 같이 1대1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3년 반이라는 시간 또 누구는 1년도 못 썼던 유럽 생활을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너무나 큰 기대가 되고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저는 진짜 1대1 권창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의 좋은 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니요 진짜 아 이거 한자격네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 아 아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일로와 일로와 다시 알람 설정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돼 가야돼 와우 와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와우 와우 권창훈 이겼다 와우 권창훈 이겼다 와우 권창훈 이겼다 와우 진짜 힘들다 와우 진짜 오리온 닥터유 저희가 또 이제 막 권창훈 선수가 1대1 대결을 또 했고 와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들어 힘들어 진짜 또 오리온에서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를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맛있게 잘 먹고 흔들어서 드셔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오리온에서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 안 주셨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와 진짜 간편하게 먹기도 너무 좋고 12g 달걀 2개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오리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또 저 또한 열심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돼 가야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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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와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 진짜 너무 맛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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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짜릿짜릿했습니다 아 너무 배운 것도 많고 우리 권창훈 선수에게 저희 또 구독자 이벤트 아무 의견이나 뭐 뭐든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자 권창훈 선수 싸인볼 3개와 싸인 유니폼 2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댓글 가야돼 가야돼 와우 와우 문화 가야돼 보셨나요? 네